야요회에 모두 참석해야 합니까? 네,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참석하기 바랍니다. 몇 시까지 모입니까? 10시까지 모이기 바랍니다.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?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습니까? 네, 계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. 언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까? 오늘 저녁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내일부터 이용하기 바랍니다. 따라하세요.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습니까? 네, 계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. 언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까? 오늘 저녁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내일부터 이용하기 바랍니다. 연습한 것을 영상으로 볼까요? 어,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습니까? 네, 계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. 언제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까? 오늘 저녁까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내일부터 이용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